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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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놀라서 찾아와 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보다는 더 내 앞에서 같이 가지고 내 앞에서 같이 가지고 그런 바람이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을지도 먹을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내용을 안 되면 내가 해 보아야지 하나님도 못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친구가 동무가 돼 가지고 동무도 사돈이 될 수 있고 사돈의 아들, 딸이 있으면 며느리, 아버지 될 수 있고 시어머니 사후의 아버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우이는 동서남북을 다 고쳐가 가지고 그 동서남북을 거친 사람 저건 내려갔는데 나는 올라가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될 때 이 동서남북이 우리보다도 나쁜 줄 하더라도 비교하더라도 비교가 우리 배가 안 된 데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 밖에 없어 그 길 밖에 없어 우리 엄마 엄마 고향 노래 한번 해 보자 고향이 그리울 때는 우리 어머니 내 고향 노래하는 데 내가 그때 그 세계에 가서 거기에 그 주인 된 양반이 친구의 저와 저와는 에펜닐 데리고 가서 도망가 가지고 사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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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는 것이 왔습니다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 그럼 성경을 이르더라도 감동적으로 이뤄야 돼요 빨리 빨리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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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해야 돼요 감동하고 그러면 성경을 저렇게 나는 해 보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 바탕에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닌데 우리 교회의 목사부님도 우리 장부님도 더 좋을 수 있는 마음 생활이 돼 하나님이 기도해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 누구든도 그렇게 해 보면 더 좋을 수 있는 전진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새벽에 없어 소양노래를 해요 뭐야 그 뭐야 일어나 잡지시고 일어나세요 하나 고르세요 응 이런 달콤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 주면 이걸 붙들고 있다가 달콤한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되지 이거 먹으면서도 플라스키한 달콤한 얘기를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한 거라서 어떻게 돼야 될까 나도 왜 라스바그 라스바그 배가서 따서 후보 때배들 가고 저 배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농지 이야 물 밑에다 파이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네 만들어가지고 파이프 물을 저 높은 데 삼박포에다 해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 따위고 여기서 우리가 뭐 물도 거꾸로 먹을 수 있고 동네 방네 사람은 물이 없게 될 때는 우리 집에 와서 물을 그려다가 우리가 같이 정수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줬더니 그렇게 함부로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네 사람 본래 나부를 불러들입니다 짝짝 그냥 깨끗이 그거 하나 잡았어요? 네? 하나 잡았어요? 죽으려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 잡았어요 주려고 돌리려고 너무 커 모자라면 말해 저 저 한 잔 먹어요 다 먹어야지 안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놀아줘 어머니는 놀아줘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 그러니까 이 알이 몇 개 뭐 들어갔던데 어? 자 이 사람 먹고 싶은 노래다 아니 아니 또 딴 거 딴 거 이거라니까 저 조그만 사람은 또 발하지 않아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 다시 놀아줘